내가 볼 때 이 할머니 라푼젤이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? 이 아줌마 화성인 바이러스 나온 아줌마 나쁜, 나쁜 젤! 라푼젤은? 라푼젤이 아니고 공주야 공주 잠깐만 이제 저 공주 다 모인 것 같은데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할게요 니가 막내인 것 같은데 니가 먼저 하시지? 왜 내가 막내인 것 같아서 할게요? 저 43년생이에요 오우! 저 43년생이에요 오우! 와우! 잠깐만 언니! 야 저 몇 살이니? 언니! 죽고 싶어? 몇 살이야? 언니 참으세요 쟤 빠른 37이야 언니네 너부터 해 저 프랑스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름 뭐예요? 신데릴라요 신씨예요 어디 신이에요? 매울신? 라면 그리고 저 남편만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자산화야? 어느 정도 돼요? 꽤 커요 나라 하나 있어요 그래? 제 남편이 거기 왕자예요 알았어요 나왔군요 정가요? 네, 남자인 것 같은데 아니, 천혜요 오우! 토르펜이에요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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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우스! 이 친구 뭐 하신 거예요? 정말 교양 없다 언니들 진짜 진짜 뭐예요? 이모 순댓국 2인분만요 그래 안 팔아요 여기 있는 거 다 아는데 팔짱씨 이름은 데뜨고요 네 덕일 추생이에요 덕일이요? 덕일이요? 덕일이요 덕일 아이시요? 어디요? 덕일이요 왕비요 네 친아빠는 왕자 저 라푼젠 얘기 잘 모르시는데 알아요 엄마도 왕비인데 아빠가 왕자예요? 연하예요 연하 연하예요 잘 알고 오셔야죠 무슨 소리예요? 저 라푼저를 몇 번 해봤는데요 언니 머리 안 쩔으시는 건데요 머리 안 쩔으시는 건데요 다음 분 한번 소개할게요 왕지공주라고요? 남이 쩔 까치예요 손가락도 저는 아주 작고 귀엽고 깜찍한 왕지공주라는데 아 그래요? 두꺼비랑 결혼할 뻔하신 분? 맞아요 두꺼비 드신 분 아니시고요? 두꺼비 아니에요? 얼굴 두꺼비 사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왕국에 살았고요 일곱살리 만난 얘기가 있던데 뭐라고요? 간장들이랑 일곱살리 걔들은 그냥 아는 친한 동생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요 진짜 왜 이래요 디스패치가 당신을 가봐주지 않을 거야 진짜 장난 아니네 정말 너 진짜 장난 아니구나 아 지킬거야 당신 어 장난 아니야 자 여러분 가볍게 댄스타임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네 아셨죠? 네 과거엔 놀았던 대로 놀아요 정말 놀았던 대로 놀아주세요 그렇죠 한 명씩 토론 씨가 줄게요 토론이 먼저 줄게요 뿅뿅뿅뿅 아 너무 느끼하다 아 너무 느끼해 아 너무 느끼해 잠깐만요 근데 언니 어디서 놀았어요? 저 음악의 중심에서요 아니 클럽 다니신 느낌이 아닌 거 같은데 아니 클럽 너무 다니는데요 언니 클럽 안 가봤지 저만 나면 기둥자리 다 변했는데요 다시 한 번만 볼게요 기둥아리에서 피크해요 아니 언니 요즘 춤이 아닌 거 같아서 언니 이거 음악 주세요 다시 한 번 유언님도 모를래 언니 다시 아니 이 언니 몰라 콩따리 잡아라 아니야 콩따리 잡아라 콩따리 잡아라 아니야 아니 이 언니 아니 이 언니 왜 춤이 아니 언니 춤이 왜 이래요 아니 언니 춤이 왜 이래요 아니 언니 춤이 언니 선년님 아니에요? 언니 춤이 왜 이래요? 아 진짜 추진나죠? 배 다 낫네 배 다 낫네 배 다 낫네 아니 배 다 낫죠 어디 갈게요 어디 갈게요 아 얘가 수술을 아 그래야 발로 차는데 아 닭콩이가 모르니까 닭콩이야? 아 느낌 온다 느낌 온다 어 언니 아 이 언니는 몇 년째 짠다 언니 언니 나 봤어요 언니 언니 클럽에서 봤어요 언니 유명하잖아 언니 언니 나도 돌리고 싶다 언니 더러워요 언니 왜 하는 거예요 왜 이래? 왜 이래요 ensemble wh 直 끝나 아 제 왜 이래 이 언니 지금 왜이래 왜 이래 안 보여 뭐예요 언니 얘 아니 왜 왔다 갔다 해 으 약 좀 약갖고 와 약 진정해요 아니 왜이래 왕자 보고싶어 왕자 보고싶어 아니 왜이래 진짜 참들다가 동작이 와 마취총 왕자 만나는 동작이 언니가 어딨어 빨리 언니 뺄갖고 와 돼지 엄마 여기 됐고 택시부터 빨리 택시 잡아와 빨리 나가서 언니 어디 살아 어디 살지 못나 빨리 언니 일단 나가 언니 차라리 나가 야 언니 바람쥔 말이야 언니 바람쥔 정기있어 희망홍이야 언니 저 언니는 내가 가져오지 말라고 했잖아 야 누가 연락했니 저 언니 아니 언니가 연락했잖아 아 진짜 진장이래 진장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아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정말 진짜 언니 이거 해야지 아 진짜 찍고 싶어 이 손님 너무 아쉽다 피윙 미스키 펄 아 쌌려 쟐라 쟐라 Mountain 왜 이따요? 긴장마! 빨리 깎아 빨리 깎아 빨리 깎아 언니 많이 취했어 홍철이 많이 취했어 그만 좀 천천히 마신다니까 괜찮아 전화할게 전화할게 놀 때 우리 딱 다섯만 놀아 언니 단체 또 가지마 이 언니 또 시작이네 이 언니 왜 갑자기 취해 갑자기 취해? 아니 언니 긴장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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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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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고맙다 자 etaan exile